이 하나 봐봐. 여기가 노지야. 여기가 택. 아니 여기가 노지. 스케이트보드의 앞뒤 부분이 어려우신가요? 나만의 스케이트보드를 꾸미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크리옥 마운틴 볼트. 그린, 오렌지, 퍼플, 화이트 색상으로 총 8개 구성이며 육각 엔치까지 들어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틀이 없으시다구요? 육각 엔치와 여러분들의 검지와 검지만 믿으세요. 자신이 원하는 색깔로 알록달록 연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녹색이 노지고 여기 헤일이 헤일이야. 아이가 좋아하는 컬러톤으로 스케이트보드가 더더욱 재미가 있습니다. 색상으로 구분짓는 정확한 명칭 설명으로 아파와의 친밀감 급기, 아들의 스케이트보드 실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즐거움을 더해줄 뿐이죠. 크리옥 마운틴 볼트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크리옥 마운틴 볼트는 즐거운 스케이트보드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크리옥 마운틴 볼트는柔amin입니다.